얼마나 자도 됩니까 얼마나 운전할 수 있으세요 내가 바나나 몇 개를 사야 해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으십니까 그는 얼마나 빨리 운전할 수 있어 제 아이는 얼마나 키가 크게 될까요 너 얼마나 잠을 잘 수 있어 커피 얼마나 마실 거야 너 책 몇 권이나 사야 해 wie viele Bücher musst du kaufen 호텔방이 얼마나 커야 하나요 wie groß muss das 호텔 Zimmer sein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